두 번째도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좋아요. 범띠생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분들이 해가 넘어가고 넘어가면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범띠생들 이번에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거 보상받는 시기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요. 범띠생 중에 26살 무인생 범띠들. 내가 어떤 공부에서 자격증 시험을 보는 사람들. 맨날 떨어지고 안 되고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도 떨어지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자격증 어느 정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거. 또한 취업. 가고 싶은 데 다 들어갈 수는 없죠. 누구나 다 대기업을 가고 싶지만 그게 안 되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올해는 도전을 해보는 것도 운때에 맞아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한 여자분들은 이 나이대에 무인생 범띠들이 결혼 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좋을 때 결혼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이제 무속인들이 대개살, 폐개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혼 정년기에 들어갔고 하는 것보다는 올해 들어오는 나이대. 그 26살 무인생 범띠들은 그런 거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38살 병인생. 이분들도 직장에서 어떠한 승진, 명예. 올해는 금전운이 좋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모은다 하다보면 이게 어느 정도 금방 또 터지는 게 있어. 주식 이런 건 아니에요. 뭐야 그 코인 이런 거? 물론 저는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뭐 대박나는 것보다는 다른 금전에서 운에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강하다.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50살 되는 갑인생 범띠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움직이는 문서, 재물, 또 사업. 이게 어느 정도는 예전부터 조금 침체됐던 거.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침체됐던 게 지금은 조금 판이 뒤집힌다 그래. 그래서 조금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만둬야 돼? 망했나? 어쩐다 그랬는데 어? 이게 뭐지?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뜻밖의 행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올해 들어오는 범띠생들. 지금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나이뿐만 아니라 범띠생들은 조금 더 내가 올해는 아 운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해서 잘 잡고 가시면 그게 내 거가 될 거라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놓치지 말고 가시는 게 좋아요.